대막 축하공연 마지막 순서입니다. 1989년도에 창단해서 2021년도부터 전은정 지휘자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합창 음악의 발전과 또 동해 시민의 정서 화면을 위해서 노력과 또 열정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동해에 이분들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오셨습니다. 동해 시립합창단의 멋진 무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 자랑이자 우리 동해의 얼굴인 우리 많은 동해 시립합창단 분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신데요. 앞서서 멋진 무대를 오프닝 무대로 펼쳐주셨던 대북 연주자의 김태현님께서도 또 이 무대를 함께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인 것 같은데요. 푸니쿨리 또 푸니쿨라 이 노래와 최진사댁 셋째 딸이라는 노래를 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 두 곡을 어떻게 대북 연주자 김태현님과 함께 콜라보를 이뤄낼지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또 2021년도에 함께 또 전은정 지휘자님을 중심으로 합창단이 더욱더 풍성해졌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뜨거운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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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